현대차 그룹과 정몽구 재단은 H-1 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. H-1 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현대차 그룹과 재단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. H-1 드림 A 트랙을 통해 기본 2천만에서 4천만원에 H-1 드림 B 트랙을 통해 기본 4천만에서 최대 1억원에 H-1 드림 C 트랙을 통해 기본 5천만에서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 특히 H-1 드림 C 트랙에 선발된 팀에는 프로젝트 종료 후 후속 평가를 실시한다.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이 확인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 5천만원을 지급한다. 또 주제별 멘토링, 맞춤 성장 컨설팅, 법률, 세무, 전문 강좌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 H-1 드림 A와 H-1 드림 B 트랙에 지원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H-1 드림 C 트랙은 오는 17일부터 부터 31일까지 H-1 드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.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동의에 한경.co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